아싸 사회복지 아싸복입니다 여러분은 사회복지사를 전문가로 생각하시나요? 물론 너무나도 다양한 사회복지 필드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정신건강 상담을 하는 사회복지사는 일정한 시간의 필드 경험과 수거비전을 통해서 자격증 취득이 가능하며 우리는 전문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일반적인 사회복지사 즉 우리가 주의해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지역사회기관에서 종사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를 기준으로 제 경험에 비춰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회복지사로서 10년 가까이 일하고 있는데요 정신보건 상담 2년 6개월, 그리고 학교 상담사로 2년 그리고 현재 카운티에서 케이스 매니저, 즉 사례관리사로 6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10년 동안 사회복지 필드에서 일하면서 늘 제 자신에게 나는 정말 내 분야의 전문가인가? 라는 질문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물론 내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이나 경험이 부족해서 절실할 때도 있었지만 사회복지사를 대하는 주변 환경에 의해서 그런 의문을 가진 적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예로 제가 비영리 기관에서 정신보건 상담사로 근무할 때 저희 기관에서 큰 행사가 있을 때면 저는 주로 주차관리요원으로 배치받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너무 웃긴 얘기인데 그때는 참 제 스스로 안타까우면서도 저희 기관에 남자 직원들이 많지 않아서 어쩔 수 없는 거지 라고 순종적으로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아니 회사나 기관에서 큰 행사를 하고 서로 바쁘고 일손이 없으면 화장실 청소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의자를 나를 수도 있는 것이고 주차요원으로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을 아무렇지 않게 관행적으로 배당하고 또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 사회복지사로서의 전문성을 저해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제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 카운티 사회복지과에서는 저는 현재 사회복지사로서의 전문성을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케어라는 환자의 전체적인 건강상태와 주변 환경을 복합적으로 평가하는 프로그램을 다룰 줄 알아야 하고요 그리고 끊임없는 트레이닝의 기회들과 그리고 계속해서 업데이트되는 정책과 규정들을 숙지해야만 합니다 물론 의자를 나를 때도 아주 가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 직장에서와의 차이점은 어느 누구도 그런 단순 업무를 나에게 지정하거나 관행적으로 배정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저는 그러한 단순 업무가 필요한 상황에 따라서 잠시 도움을 주었을 뿐이고 그 행위에 대단히 고마워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사회복지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현재 사회복지사로서 일하고 계신 분들께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사회복지사로서 보람이 아주 많이 있으실 겁니다 주위에서는 항상 아이고 좋은 일 많이 하십니다 아이고 복 많이 받으실 거예요 네 이렇게 착해서 사회복지사가 되셨군요 하지만 내가 하는 일에 전문가로서 스스로 긍지와 자부심을 느끼지 않는다면 못한다면 불현듯 찾아오는 공허한 마음은 숨길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스스로 찾으십시오 누구보다 더 많이 알고 어느 상황에서도 문제 해결을 잘 할 수 있으려면 시간과 노력을 끊임없이 들여야 합니다 지금 어떤 특수분야의 사회복지사로 일하시지만 그 특수분야에 하나 더 깊이 있는 특특수분야 또는 특특특수분야의 사회복지사가 될 수 있도록 멀리 보시고 정진하십시오 다음에는 영어도 원어민처럼 하지 못하는 제가 미국 사회복지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만족감을 느끼며 살고 있는 제 경험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